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지금 이제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이게 AI 혹은 AI 관련주, AI 반도체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 이야기를 엔비디아 주가 600달러일 때도 했었고요. 800달러일 때도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항상 고민은 현재 시점에서.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 AI 관련주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인데 일단은 차트를 보고 엔비디아 지금 5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른 시점은 사실은 채찍PT가 나온 시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얼만큼 올랐는지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거, 나왔던 거에 시발점이 되는 부분이 이제 총매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는. 80%가 별로 많이 안 오른 건가요? 하기에 뭐 시총 1위 기업이니까 많이 오른 거긴 하죠. 너무 좀 사이즈가 크신 거 아닙니까? 1년 한 사기였다.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상승률과 또는 차트는 지금 안 봤으면 좋겠다 지금은. 오히려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이 업황이 또는 이 산업이 언제까지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첫 번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대만 있는 게 아닌가 꿈이 아닌가 진짜 돈을 버는지를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보니까 누구는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영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되게 근거 없는 얘기예요. 선반영이 선이 어디까지가 선반영이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오히려 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인 거고요.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우리 마음이 두려울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AI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I 구글이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채찌PT4가 하고 있는 것들은 거대한 두뇌를 지금 완성한 게 아니라 만들고 있는 단계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채찌PT4를 돈을 내고 쓰고 있는데 그거를 뭐 질문하면은 할렐루 레이션인가? 그 발음이 좀 안 좋지만 그런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 뭔가 환각. 없는 거 만들어내고. 틀린 답을 준다는 거죠. 맞는 답을 주는 게 많은데 틀린 답을 주니까 그거를 아직도 100%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딩 좀 짜줘 이러면은 코딩 다 짜주거든요. 저희 회사에도 이제 AI 퀀트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거기다 코딩을 부탁을 하면은 그냥 알아서 막 짜줘요. 그걸 자기가 수정해서 만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도 아직도 두뇌가 훈련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계속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정말 이때는 고점 아닌가 생각하고 파열해야 될 때는 우리가 옆에서 많이 쓰고 있기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제일 후회하는 게 왜 내가 맨 처음에 제가 아이폰 샀거든요. 2008년인가 9년에. 아이폰 3S 나왔을 때. 그때 4불이었어요. 애플 주가가. 그런데 내가 왜 그걸 쓰면서도 나는 왜 그걸 안 샀을까. 지금 180불이 넘어갈 때까지 뭐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쓰고 있었던 거지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해외 주식을 그 당시에는 거의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뭐 2000. 2008년. 2008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이 드론 사이클 AI 산업 사이클은 여러분 더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언제 그러면 이게 조심해야지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옆에서 사용할 때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HBM이 뜨거웠고 작년에 올해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는 젠슨왕이 GPU 나온 거 비백이라든지 이런 거 발표할 것들. 이런 거 이렇게 핫한 이유는 아직까지 그 뇌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투입되고 있는 이 정도 단계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 이제 이네이블러라고 그러죠. 그런 애들이 이제 돈 벌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를 아파트를 지어서 서비스 하려고 그래도 토목공사하고 있으면 토목공사할 때 많이 들어가는 시멘트 들어가고 철근 들어가고. 그거 지금 집어넣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건물이 한 개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를 이룰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뇌를 교육시키고 이제 일부 쓰는데 아직도 불안전한 이거 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곁에서 많은 분들이 적어도 검색을 그냥 하고 이런 단계. 이런 단계가 돼야지 주가는 이제 피크라고 이제 사이클 상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돈을 버느냐인 거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를 잠깐 얘기를 하면 엔비디아는 뭐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5배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익은 얼만큼 늘었냐면 이익도 5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익이 4배가 5배가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한국 돈으로 한 100조 원 정도 벌 것 같은데 2배. 작년 번 거에 2배 정도 법니다. 그러면 그냥 이론상으로도 그렇고요. 과거에 실증적으로 주가가 이익이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는요. PR이 적어도 50배는 받았어요. PR이 적어도 50배 받았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옛날에 16년 17년 K-뷰티 난리 났다고 중국 애들 쓴다 그러면서 화장품 주가 올라갈 때 그때 50배 60배 줬다니까요. 그렇죠. 그때도 그렇게 받았죠. 화장품이 진짜 2년짜리 3년짜리인데 유행인데 그거를 밸류에이션 60배로 줬는데 지금 엔비디아한테는 왜 못 주냐는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 지금 밸류에이션이 얼마냐 하면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간 만큼 더 확 올라가서 100배 넘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지금 내년 기준으로는 30배입니다. 이익이 계속 올라오니까요. 이익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성장률 대비 이익 성장률 대비 항상 PR을 줘야 되거든요. 저희는 리그레이션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렇죠. 항상 김태웅 대표님이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익 성장률 성장의 각도 기울기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시죠. 저희 퀀트 애널리스트가 그거 다 그려놨어요. 한국에 그거 다 해서. 그런데 뭐냐면 결국은 성장률이 높은 애는 PR을 높게 주는 거는 그냥 공식인데 그렇게 봤을 때도 엔비디아는 사실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차트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건 그건데 하나 조심해야 될 점은 그건 있겠죠. 지금 엔비디아는 독점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젠슨왕이 이걸 받고 싶은 돈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2만 불 3만 불만 받아도 되는 GPU인데 너무 달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를 줄여야 수요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5만 불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피 마진이 7, 80%씩 나오는 거라는 거죠. 독점 기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요를 죽이고 맞춰놓고 그걸로 다시 R&D 투자하고 해서 가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받고 싶은 가격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수급이 충분해지면 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마치 테슬라 같은 중간에 성장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사들도 너네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러고 TSMC에서도 우리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원가를 우리가 알고 너네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일단은 수요를 조금 더 진정시키려고 세게 부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좋아지고 이거 가지고 법만큼 또 나중에 투자를 또 하는 거고 되게 지금까지는 그럼 선순환인데요. 지금까지는 선순환인데 앞에 전방 산업도 너무 좋고 GPU도 설치 데이터 센터 설치도 너무 많은데 갑자기 마진율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한테. 테슬라처럼? 테슬라처럼. 내년 언제일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걸 좀 주시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마진율을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거는요. 재고. 얼마 전에 캐시우드가 H100 재고가 원래 52주였는데 자기네가 해보니까 3, 4개월밖에 안 된다. 많이 줄었다 리드타임이. 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 출렁거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캐시우드가 다 팔고 뭐 이랬잖아요. 걔는 좀 틀렸던 거에요. 너무 일찍 팔아서. 너무 일찍. 그런데 그렇게 분석했는데 팩트면 틀리지 않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결국은 그 다음 모델이 나오는데 H200과 B100이 나오는데 성능이 2배에서 3배씩 좋은데 단가는 한 10에서 20%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그걸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고를 줄이면서 곧 나올 것들에 대한 부킹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올해까지는 다 완판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중에 발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언제쯤에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죠. 먼저 좀 지뢰 겁먹을 필요는 아직은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성장 추세도 살아있고 그러면 테마로 끝나는 것들은 매출과 이익이 못 따라왔을 때 PR이 200배, 300배 가면서 터져버리는 게 버블인 거고요. 지금은 이익이 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저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딱 맞는, 딱 적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적정 주가로? 네, 적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쌉니다. 성장률 대비로는. 엔비디아가요? 네, 엔비디아가. 대박입니다. 그래서 40배에서 30배, 내년에는 또 30배로 떨어지니까요. 미국 중에서도 계속해서 연초까지만 해도 매그네페센트 7 엄청나게 또 이제 수급은 그쪽으로 또 몰렸고 중소형주랑도 좀 격차가 또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 빅테크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주들은 그 기술이나 패러다임 변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도를 하는데 어차피 애플은 주도주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초고대 언어 모델의 그런 AI들이 주도를 했던 거지 사실은 지금 애플과 테슬라는 거기에 뒤처졌다기보다는 아직 보여준 게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핵심 기업인 요새 이제 구글도 다시 정보 좀 다 왔고요. 그리고 오픈 AI의 핵심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라마라는 언어 모델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얘네 또 무시무시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많이 안 쓰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핵심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마2 그거 이용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오픈 생태계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iOS로 혼자 독점하다가 안드로이드를 구글한테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7대 3으로 나눠 먹었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재미나이도 있고 채치피티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아까 너무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쓰고 싶은 거 사실 AI로 여러분 뭐 쓰세요 생활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애플이 시리아 했을 때 어 신기하다 그러고 시리아 아무도 안 쓰잖아요. 부르는 그거를. 그렇죠. 자꾸 이상한 대답하고. 네.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곧 쓴다니까요. 저는 이제 채치피티포 3만 원 정도 내고 매달 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런데 도움은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점점 알게 모르게 구독을 많이 할 거고요. 기업이 구독하는 건 훨씬 비싸요. 개인이 구독하니까 내가 3만 원 내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달. 그러면 사실 미국에 통신사가 3개 있잖아요. 통신사들이 통신비용 3만 원 4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0.6조 달러 정도 되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재미나이나 또는 이제 GPT는. 그렇죠. 그럼 걔네가 월 3, 4만 원씩만 받아봐요. 수십억 명한테. 그러면 지금보다는 앞으로 갈 길이 그때 이익이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기업한테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플에서 앱 다운받으면 30%씩 가져갔잖아요. iOS가 애플이. 그런 것처럼 채치피티즈, GPT즈라는 스토어 있잖아요. 거기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 거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라를 시키든지 아니면 노래를 작곡하라를 시키잖아요. 그럼 걔네들 거를 쓰면 거기서 수익 배분을 해줘요. 같이 배분하면서 또 자기네 수익이 돼요. 말 나온 김에 채치피티4한테 그 뭐 하나 물어볼까요? 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내가 해외 주식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테슬라와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하고 싶어. 최근 2년간 이익 대비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이익 추정치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알기 쉽게 비교해줘. 한국어로 대답을 해줘야 돼. 죄송하지만 최근의 자료를 통해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정보는 일반적으로 금융뉴스 사이트, 주식시장 분석 보고서 또는 기업 재무제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근 재무제표나 금융 분석가의 보고서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대답하는지 저는 저도 똑같은 걸 많이 물어봤으니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좀 조심하는 건 뭐냐면 주식에 대해서 분석해줘 이러면 회사 내용은 분석을 해 주는데 전망이나 약간 이런 게 들어가면 일단은 그쪽으로 넘기더라고요. 전문 사이트로. 네가 찾아봐라.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게 과거의 밸류에이션까지는 얘가 다 해 주는데 전망치가 어떤지를 비교해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망치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주식과 돈의 손해볼 수 있는 거에 관련해서는 주가 전망도 절대 안 해요. 그렇지만 그건 해 줘요. 과거. 과거거나 기업 분석은 기업 분석 리포트를 토대로 그냥 이렇게 팩트에 전달은 해 줘요. 제가 잘못 물어봤네요. 저도 이게 유료 사용자인데. 그래도 하여튼 뭐 재미있으니까요. 도움은 됩니다. 생산성. 효율성은 또 높여주는 거고. 잠깐 좀 옆으로 빠졌는데.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결론적으로 맞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게 주도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질문 나오신 김에 차트도 한번 같이 쓸까요? 이거 복잡해 보이잖아요. 반도체 밸류체인. 이게 통으로 다 미국 회사도 있고 한국 회사도 있고 다 있는데요. 이게 통으로 다 수혜를 받는 회사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크리에이티드 바이 코어트. 이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소스거든요. 그런데 하나 간단하게 보면 이게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맨 밑에 보시면 텍사스 인스토르트먼트 삼성전자 마이크론 여기 다 있죠. 인텔도 있고 하이닉스도 이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hbm이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있잖아요. tsmc나 umc나 이런 쪽에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해 주는 어드반드 테스트도 여기 있고. 엔비디아는 이쪽에 있겠죠. 같은 gpu 생산이지만. 그리고 퀄컴 amd 다 똑같은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 이유들이 이 체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거는 좀 된 자료이긴 한데도 여기 있는 걸 만약에 그대로 샀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저것만 묶어서도. 지금은 이제 보면은 여기서 arm이나 이런 거는 디자인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세부 디자인을 해 주는 케이던스나 시넉시스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반도체를 만든 장비들 asml이나 텔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체인들이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거가 두뇌가 더 똑똑하기 전까지 이런 애들을 이네이블러라고 불러요. ai를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무형에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비를 만들어주는 이 체인들이 이런 거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참고 삼아서 제가 이제 올려드렸고요. 이 밸류체인은 여기 썼습니다. 칩 디자이너랑 그다음에 여기 다 아시는 거랑 로직 반도체랑 테스팅 장비까지 이렇게 계속 좋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주 그게 생태계로 따지자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생태계까지 같이 온다라는 거고요. 반도체 이야기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의 현실이자 꿈과 희망인데 삼성전자. 드디어 그래도 뭐 7만 원대 후반까지 한번 치고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막 밸류업 한다 하고 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돌아선다 해도 그냥 젠슨왕이 기대된다 이 한마디로 삼성전자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글쎄요. 여기에서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시작이라고 보세요?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좀 워낙 좀 늘려 있었는데 사실 정말 주가는 냉정하고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게 한 6개월 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차이가 완전히 갈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시장은 다 정직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hbm2, hbm3, 3e 이렇게 나올 때 hbm2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예 발도 들이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완전히 하이닉스가 독점을 했었고. 3버전부터? 네.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고 이렇지만 실제 들어가는 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간다는 게 3e고 그것도 하이닉스는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3e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하이닉스는 8단, 8개를 해서 들어가는 게 bbm2에 들어가는 거고 삼성전자는 12단으로 하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12단에 하이닉스 6개,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8개를 박는 거죠, 주변에. 그리고 12단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사실 계획상으로 내년도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테스트나 이런 그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는 것 같고 내년도에 bbm2랑 bbm 나올 때 그때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게 아무리 잠깐 어려워서 하더라도 대삼성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충분히 지금 눌려있던 게 캐치업이 될 것 같고 그거를 확인하는 적어도 한 2분기 지나면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되게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대응이 늦었다라는 거고 주가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상승률 자체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2배 높지 않았습니까? 그걸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또 혹자들은 그럽니다. hbm은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했고 레거시 디램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도 이 덕분에 더 좋아질 수 있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도 올라는 갈 건데 하이닉스 속도처럼 그렇게는 못 올라갈 것 같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신고가가 날라 그러면 세계 경기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hbm의 비중은 거의 없고요. 새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중이 하이닉스처럼 그렇게 막 20% 이렇게 순수 거기는 반도체만 하잖아요. 그렇게 안 될 거고요. 거기는 스마트폰이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pc나 가전이 다 좋아져야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일 많은 게 모바일 디램인데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안 팔리니까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잠깐 플러스 났다가 또 마이너스 들어가랑 말랑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스마트폰용 디램, 모바일 디램이 거기서 돈을 버는 건데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도 좋아져야 되고요. 스마트폰도 막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뇌피셜로 기대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온 디바이스 나오면 어때? 그거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교체 주기를 당기는 거죠. 내가 4년 써도 끄떡 없는데 새로 왜 사냐? 이번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맞배기를 보여줬지만 애플이 하반기에 나오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삼성전자 그다음 폰이 나올 때는 온 디바이스가 돼서 아까 쉬리 물어본 것처럼 아까 여쭤봤잖아요. 체치피티한테 물어본 것처럼 그거 물어본 것처럼 할 때 훨씬 더 정밀하게 답변을 빨리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수요원들은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디멘드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은 크게 카텔레스트가 없고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는 분명히 GPT의 AI용 반도체 때문에 수혜를 받지만 큰 전체 이익이 크게 급증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하이닉스보다는 속도는 느릴 거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나오거든요. HBM에 삼성전자가 진입을 하면 약간 이제 또 가격 경쟁도 생길 수 있어서 하이닉스 쪽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레거시, D램까지도 좋아진다면 하이닉스가 더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외적으로 분석하는 걸 다 합쳐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6,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2대2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HBM 쪽에서는 비중은.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완전히 커스터마이저 해가지고 딱 붙어서 엔비디아랑 오랫동안 같고 지금 속도도 제일 빠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걔네들은 이제 덩치를 따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경기까지 좋아지면 정말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나 주가는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이익을 거의 못 냈죠. 거의 못 냈고 올해는 한 30조 중반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오히려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는 이익이 제일 좋을 때 6개월 전문에 곡점을 찍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2분기 이익이 제일 좋다. 아직도 1년이나 남은 거죠. 그러면은 주가는 언제 꺾이냐면은 올해 3분기만 다 꺾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2분기가 피크라 하면 이익이 내년 2분기가 이익이 정말 HBM 지금 캐파가 다 3, 4만 톤 웨이퍼 기준으로 넣고 있는데 다 13만 톤 이렇게 증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익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피크를 6개월 전에 주가가 피크를 치니까 그 정도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그냥 상방이 뻥 뚫린 거는 아니고 약간 좋기는 좋지만 뭔가 막 급가속하면서 갈 것 같지는 또 않은 느낌으로. 지금은 이제 요약하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비슷한 선에 쓴 것 같아요. 이제는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부터는. 좋습니다. 그 아까 보여주신 게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이거는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인데 또 국내에서는 또 반도체 소부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혹시 이쪽으로도 또 보시는 게 있으신지요? 네. 종목이야 뭐 이제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그냥 그 지금도 어제 금요일 날인가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그 리포트가 AI형 반도체로 나왔는데 다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런데 기업 이익 업그레이드보다는 그 필요로 한 이제 캐파를 다 늘렸거든요. 그래서 TSV 공정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HBM 만들 때는 구멍 뚫는 게 핵심 기술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1024개 뚫어야 되는데 그거를 뚫는 그 기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지고 한 10% 이상 생산량을 더 업그레이드 했어요.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거의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는 한 30만 장 정도 29만 얼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15%인가 더 늘려서 이제 포캐스터를 했고요. 그러면서 TSV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미가 좀 오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한미는 독점 기업이고요. 아직까지는 그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밸류체인들이 다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저희는 여태까지 이제 플레이를 하이닉스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의 주식을 위주로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는 밸류체인도 슬슬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정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굳이 그 어려운 밸류체 소부장을 사시는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법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잖아요. 기대 상승률도. 이번에도 그거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업사이클에서는 그 밸류체 장비는 이익을 별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준만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익이 잘 나올 때는 이미 빠지기 시작할 때고요. 그러니까 이익보다는 수주. 네. 수주와 기술이죠. 어디에 이제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보면 물론 이제 작년 실적이 원체 많이 안 좋아졌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밸류에이션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반도체 소부장들도. 그렇죠. 이거는 근데 그거를 고민하기보다는 앞으로 그 회사의 장비가 됐든 소재가 됐든 어디에 쓰일 것이다라는 그 방향성을 조금 더 보는 게 맞다. 네. 사실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안 사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초보예요. 왜냐하면 제가 3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안 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성장하는 산업의 사이클은 사이클을 봐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고요. 성장하는 사이클에서는 그게 성장률이 둔화될 때 예를 들어서 50%, 100%씩 성장하다가 20%로 성장률이 둔화되잖아요. 그럴 때는 밸류에이션을 빨리 봐야 돼요. 네. 근데 20% 성장해도 잘하는 건데도 그때도 이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밸류에이션 PR 60배, 70배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20%로 성장하면 30배로 줘야 되고요. 그렇죠. 10% 성장하면 15배 밑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사상 최고의 이익이 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사상 최고의 이익이 맞잖아요. 20% 증가했으면. 근데 밸류에이션이 반토막 나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도 반토막이 이미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더 중요하다. 그건 이제 2020년에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이 제일 많으신데 그 분들도 한 번 겪어보신 픽아웃이어가지고 그렇죠. 다시 그 순간이 오면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여튼 와이스트리트에서 또 김대웅 대표님과 자주 또 다뤄보면 될 테니까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돌려서 지금 현재 측면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지금은 보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뒤에 보셔도 되고요. 그때 보면 지금 IT 중에서 특히 반도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반도체는 밸류에이션 보면 진짜 틀려요. 왜냐하면 뒷다리 잡게 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PR이 10배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을 때예요. 김태용 대표님 책 투자를 위한 투자? 거기도 그 내용이 있지 않았었나요? 아, 네. 근데 요새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투자를 위한 투자가 알려준 책입니다. 네. 저도 약간 뭔가 또 한 번의 용기를 또 얻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용자들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막 이렇게 숫자에 갇혀있으면 안 되는 거고. 네. 그거보다는 물론 숫자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보다는 어닝은 너무 중요하고요. 어닝이 진짜 증가하면서 따라가주는지가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만약에 못 따라가고 테마만 있고 꿈만 있으면은 다시 우수수 빠져요. 주가가 못 버티고. 그렇지만은 어닝이 이렇게 인비디아처럼 차곡차곡 주가 오르는 속도로 따라가주면요. 그냥 어닝만 보면 되거든요. 아니요. 그래요? 네. 어닝 embedded be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